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망고씨 없어요? 그럼 망고에 심으면 그냥 망고 나와요? 망고가 이렇게 안 잘릴 수 없잖아요 아니 애호만고씨 있다니까요 사장님 되게 잘 먹는데? 그러니까요 만족스러운데? 만든 보람이 있네 어린이 망고 봐볼래? 이거 바로 심는데? 진짜 잘 먹는다 이제 우스부 소리가 내 손가락에서 나면 큰일 나는거지 이제 우스부 소리가 내 손가락에서 나면 큰일 나는거지 잘 먹었다 나의 손가락에서 나면 큰일 나는거지 너무 좋아 이 영상은 너무 좋아 나의 손가락에서 나면 큰일 나는게 망고 냄새가 나 망고 냄새가 나 해볼래? 이게 뭔 거야 이거? 뭐가 되는 거야? 무서워? 아시키는 무서워? 손 박아줘 손 박아줘 괜찮아 소금 싱싱구 wool 조리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